오늘은 여깄네? 헤비, 오늘은 여깄어? 어? 어, 니가 안했어? 거기 있었어! 응, 여기있다! 자, 올라가, 살 좋아! 오늘은 핑크색! 흠, 흠, 좋아! 내가 시원해! 응? 금방 어디갔어? 헥! 일로 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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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엄마를! 흠! 뭐해, 이거? 야, 뭐해, 이거? 어? 미집 똥개들이 여기 와있어, 이거? 어? 미집 똥개들이! 흠!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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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그런거 아니니까 머리띠야! 너! 흠... 흠... 뛰어? 흠... 잠깐만... 이게 너였나? 이게 너였지? 응? 흠... 흠... 해봐! 흠... 흠... 이렇게? 아이 이뻐! 아이 이뻐아! 흠흠... 아이 이뻐! 흠흠... 아이 이뻐네! 아이 이쁘다! 흠... 아 이뻐! 돼지! 야! 이렇게 이뻐! 봐봐! 자 이제 우리 청소할까? 청소하자!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다 흘렁하고 청소하자! 나 갖고 있어! 자 갖고와! 물고기! 물고기 갖고와! 민키 물고기 갖고와! 물고기! 갖고와야지 물고기! 못자 물고기! 그렇지! 갖고와! 가자! 돼지! 엄마 여기 보고 있는거야? 응? 아 이뻐! 응? 머리끄라고? 청소를 도와줘야지! 응? 엄마 청소하는데! 이네들이 도와줘야지! 안그래? 머리끄러!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보고 있어? 응? 이렇게 앉아있어? 보자! 귀여워! 아 우리 애들 이렇게 귀여워? 그래! 우리 애들 또 module 봐봐! 어머니 엄마가 책을 읽어줄게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어요? 우리 애들에게jen 도와줘 Mori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어요? 아 맞습니다! 엄마는 책을 읽어주 Jeux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어요? 한가봐 두가 두가도 두는 두가 두가도 두가? 두가도 두가